안녕하세요. 청주 외벽공사 시공전문업체 KM테크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KM테크는 앞서가는 기술력과 오랜 경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드라이비트, 스타코, 미장스턴 등 다양한 시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항상 우수한 품질에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최상급 자재만을 고집하여 하자보수 걱정 없는 완벽한 시공을 해드리며 합리적인 견적과 철저한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보장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